강인선배님 저기 제가 하나 비밀을 보면 아 비밀을 아니라 지금 이미 다 주변에 커탕을 주로 가진 다 저기 인프먼트 저기 한 번 있잖아요 우리 강인선배님이 소주에요 우리 강인선배님이 정말 굉장히 목소리도 영하시고 생긴 모습도 너무 이렇게 어려워서 저 처음에 할머니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예 역시 포스메틱 대표로 계신 분은 확실히 계신 것 같습니다 아주 피부만큼이나 목소리도 굉장히 밝고 영광하게 마치 제가 지금 눌러되어온 듯한 느낌을 받게 오는데 너무 잘 눌러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다음 순서는요 제가 아주 저희 성악관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예술기획도 드시구요 성악보무인 박태 동영영상이시고 한국예술감복 연계 참가 멤버시고 얼마전에 제이수오프라단 반장국이 되셨습니다. 아마추어 성악계의 선두주자이시구요 우리 유연자 선배님은 다른 많은 활동들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동물 성악관에도 늘 함께 해주시고 든든한 멋진 롤모델로서 큰 힘이 되어주고 있으십니다. 우리 유연자 선배님은요 웬만한 성악관 깜치십니다. 우리 유연자 선배님 이 봄바에 아주 딱 어울리는 한국가고 강구하는 너모 몸이 오든 아주 드레스로 하시지요 큰 박수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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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또 놓고 나만 하나로만 보자 얼마나 우연한 계절 얼마나 우연한 계절 한 바울의 일루야 아멘사람 한 바울의 일루야 제멸한 계절 저만 거 제멸한 계절 저만 게절 자막이 은행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 소리로 저를 울고라도 난 웃기네 내가 오면 좋은 곳에 나의 꿈으로도 울고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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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게 울고라도 남아게 울고라도 남아게